슈퍼 이스퍼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챌린지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바로가! 이런건 바로바로 가줘야돼요 어디죠? 앟아아 쪼끔 위험했따 안 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ох 좋아요 역시 빠르리빨리ыл filled buurning 세게 던져 Ok 좋고요 왠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될 것만 같아 어허우 바로갓! 그렇지 표구요 벗어내놔! 쨘장알 뚜껑 좋구요 뚜껑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뚜껑이 있으니까 막 가 그냥 잠깐만 올라가 이제 좀 핫! 탈렷! 아 점프 안됐어 아! 다 깼는데 다시 한번 기록을 위하여 너가 여기서 그냥 죽어주면 돼 그렇지 이렇게 좋습니다 점프하구요 점프하구요 좋아요 아 심기록 좋구요 아 심기록 좋구요 앞으로 가야지 아 순발력 좋구요 아니 여기 낚시인것 인가 그렇다면 첫번째로 간다 아니야 두 번째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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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외국인? 오케이 다시 올라가구요 밀어 왠지 올라가야될거같애 저거 타고 쭉 가면 안될거같애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대박인데 젠장 하필 돌이 타있네요 뛴다 몰라 오케이 아 근데 이거 꽃을 먹었으면 안됐나봐 일단 해골타워 가는건 아닌걸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가야돼? 얘를 죽일수도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란 말이오 어떻게 하란 말이오 요렇게 그냥 가면 되지 생각해보니까 맞네? 나 지금 큰상태니까 가도 되잖아 어 대박 끝났잖아 내가 왜 그냥 이 생각을 안했지? 그냥 아까처럼 꽃무근 상태에서 신발타고 저 오른쪽 갔던거처럼 큰상태로 그냥 갔으면 됐던건데 생각이 너무 늦었네요 기록이 훨씬 빠를뻔했는데 아아 점프했는데 늦었어 점 뭘 주던가 굳이 이거 히든 블록 막아놨겠구만 언제까지 막아놀건데 어? 아 내려갈 생각이 없었는데요 제발 아 난 내려갈 생각이 없었어 요렇게 달려갈 생각이었다구 그럴줄 알았다 암마 일부러 좀 반했지 저 문 들어가는건 안좋은거 같애 영 안좋아 블록 있잖아 있을텐데? 왜 없지? 왜 없는척하는거지? 잠깐만 저 문을 들어갔어야됐나? 잠깐만 문을 들어갔으면 절로 나왔겠지? 문을 들어가야되네? 허허어 문을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? 간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? 스킨 잠깐만 피스위치? 버섯? 거북이? 아우! 와 대박 와아 거북이가 거기 홍으로 빠지기 전에 밟아버려야된다 그래서 미리 던져야된다 거북이는 여기있다 던져 야 야야야 그럼 뭔데? 아니 그럼 뭐 어떻게 가라는거지? 어떻게 가라는걸까? 뭔가 숨어져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파워? 아 그래서 이렇게 위로가라고? 야아 이런거였나? 잠깐만 진짜 길은 어딜것인가 일단 위는 아니구요 일단 일로가야겠다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는 못올라올지도 몰라 좋아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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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섯을 먹으면 안되는 뭐 그런건 아니지 아우야 버섯좀 먹자 제발 아우야 버섯좀 먹자 제발 어 중간세이브? 중간세이브? 너무 좋구요 잠깐만 설마 여기가 맞네? 끝나버렸네? 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간단히 했네요 Louis 야하아 이건 또 뭐냐 아 너무 느려 화면이 아하 아 안내려가졌어 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왔는데 내가 타이밍 잡기 어렵네 가자 그렇지 야야야 오케이 저 떨어졌어야 됐나 아 잠깐만 빨간 대포로 지금 밟았어 그렇지 좋아요 점프만 한다면 점프 밟아 그렇지 이거거든 기록은 비슷할 수밖에 없었는데 쪼금 늦었네요 야야 살았다 그만 웃어 그만 웃어 잠깐만 저 군반은 왜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꿈방 살아나 잠깐만 설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니 들어가야 되는 거니 잠깐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들어가졌어 아 들어가지네요 무리다 중간 세이브 중간 세이브 여기 문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어휴 잠깐만 야 이걸 어떻게 올라갈까 이걸 어떻게 올라갈까 아우 돌이 나오는구나 제작자 루트가 있고 없고는 저도 모르죠 버섯 하나 주면 안 되겠니 버섯 하나 주면 안 되겠니 끝나나 이거 설마 제가 위에서 하늘에서 뭔가 떨어진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진다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몰라 달려간다 몰라 떨어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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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몰라 간다 갈 거야 몰라 아니 왜 길이 없냐 대기 좀 하려고 했더니만 떡다구가 왜 안 뱉어 왜 아 저기 문을 들어가야 되나 사실 문을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일단 마땅한 길이 없어 보이니 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갈 수 있으면 문을 들어가 죽나요 잠깐만 같은 곳이잖아 같은 곳인데 구름이 없어졌어 이게 애들이 원래 구름에 왼쪽에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못했네요 뭐 나오냐 파이프에서 뭐냐 잠깐만 설마 이대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거 타고 들어가라는 소리야 들어가라는 소리야 좋았다 좋았다 끝나는 것인가 뭔가가 나오겠지 빨리 가 빨리 가야 될 것만 같은데 뭐냐 어서 아 비켜 잠깐만 설마 피스위치를 밟고 들어갔어야 됐나 아 피스위치 왜 주는 건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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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 점프인가 3단 점프 뭐 나오냐 스프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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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진짜 스프링 가져왔어야 돼 대박 와 어제 한 퀴치맨 못 깼어요 아 이럴수가 스프링을 가져왔어야 돼 스프 어 오후 아아아아아아 아 좋았구요 저기요 그 와중에 또 스프링점프야? 좋았어요 야! 친구? 민민 깜짝 놀라잖아 어어어 친구? 잠깐만 왜 이래 번 어디로 가야될까 친구? 당연히 일로 가야겠지 아아 아 아 안돼 안돼 아 결국 한번에 다시 못 가나? 아 마지막 인 courses 결국 한번은 못가는 것 같은데? 아 아 어어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 간다 저 위에 구파가 있거든요?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거지요? 그렇지 꽃 꽃 던져봐 꽃 던져봐 못먹겠지 저거? 아 몰라 문 일단 들어가죠 몰라 몰라 잠깐만 꽃을 주네? 여기 맨 끝이거든요? 이거 떨어지면 깨는거 아니야? 물론 막혀서 못가겠지만 아니 그러면 어떻게 깨라는 소리야? 아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깨면 되겠는데? 아 막혀있네요 아니 그럼 어떻게 깨야되지? 똑같애 그래 여기 뭐 있네 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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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? 그나저네 어 하나가 더 있네? 아 어 어 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밑쪽에서 밟혔는데 어떻게 와졌네요 아 아 아 아 스타야 아 아 내 기록 내 기록 늦었어 늦었어 2 3 4 5 6 9 10